렌테 렌테 나다 올 렌테 시기 니네 꼭 그랬어야 되냐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하냐 도테무르가 미치요나 산적형 형 나가 어? 나가 더 너프되기 싫으면 렌티시가 고맙다 크크크 인재보다 못한 놈들 에? 니들 민심 맞지? 으서다 저 별점은 다시 회복할 거다 더 겁나게 해줄까? 아니? 야 못되이지만 너희는 여기까지다 이야 아 아 아